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석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군평동지와 또다시 상공하시기 위하여 조치의 107, 2018년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거 중국의 대변실을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위원이며 방중앙연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용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방중앙연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 동지 뇌무성 부상 최선희 동지와 방중앙연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수행했습니다. 형제적 린방에 침군하고 가장 귀중한 봇을 맞이하게 된 대련국제비행장은 두터운 오이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를 영접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연회 서기초 서기인 왕헌영 동지 국무위원 겸 매교부장 왕이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대비연락부장 송도 동지와 련용성당연회 서기 진구발 동지 대련시락연회 서기 담작균 동지가 비행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영접나원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성깊은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 뇨성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고 전용차에 오르시어 숙소인 방초도 빈반으로 향하셨습니다. 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과 혁명적 의리를 지니시고 또다시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신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련시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시는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경호심과 따뜻한 성이 고리에 흘러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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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광적인 박수로 반겨 맞았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로금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 풍기는 숙소 구내를 산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등소평 동지와 함께 무릎을 마주하시고 국내외의 중대사들을 호심탄회하게 론의하신 뜻깊은 고장 두 나라 로세대룡도자들께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시며 동지적 신뢰를 두터이 해가시던 빛나는 전통이 세대와 세계를 이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중친선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미 깊은 상봉과 회담이 여기 련용성 대련시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습군평 동지가 대련해와서 김정은 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습군평 동지가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과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와 습군평 동지 사이에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연예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용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뇌무상인 리용호 동지가 참가해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상무비원의 위원이며 당중앙연예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연예 반공청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의 반공실 주임인 양결지 동지, 국무비원 겸 내교부장 왕이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대류연락부장 성도 동지가 참가해야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과 발전 추이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 형편들이 허상통보되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 때에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군평 동지가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대륜에까지 와서 따뜻히 맞아주고 언가 성의와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해 준 게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시었습니다. 최근 조중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가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히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고위급 내왕과 조중 최고 지도부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전리 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 나날 조중 사이의 마음속 고리는 더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진선적인 내왕을 확대하며 령화라고 다양한 형식으로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반도 주변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시고 전략적 기회를 틀어지고 조중 사이의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동지들의 견율한 지지성원과 동지적 협력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고음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습군평 동지는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자신과 중국 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3월에 진행하신 첫 중국 방문 이래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 신이 중국에 오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했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시의 관계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는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 관계를 권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정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한 데에 대하여 지지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령도 하에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협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습군평 동지는 중국은 친선적인 린방으로서 조선반도 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거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천명해야 했습니다. 회담은 솔직하고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군평 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연예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매무상인 리영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연예 제1부부장인 김요정 동지를 비롯한 수행 간부들과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상무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연예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연예 반공청 주임인 정설상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반공실 주임인 양결지 동지 국무비원 겸 외교부장 왕이 동지 중국 공산당 중앙연예 대비연락부장 송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습군평 동지가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조중 친선의 새로운 국면을 유룬 아가씨는 두 당 두 나라 최고 경도자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습군평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습군평 동지는 생기가 발랄하고 약동하는 기상이 날에 치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또다시 중국에 오신 김정은 동지를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은 미연장 동지와 조선당 중앙이 중조관계, 특히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 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리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에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친선을 다시금 과시했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량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군평 동지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쌍방의 중요한 합의를 계속 잘 리행하고 전략적 의사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고 신선의 전통을 빛나게 발향함으로써 중조관계에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김종훈 위원장 동지의 현명한 명도 밑에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적 건설 위협의 위대한 노정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며 이를 추건한다고 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담내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군경 동지와 친군한 중국 동지들을 42일 만에 다시 만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회포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중국 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한 관대와 극진한 관심에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여기 대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중 신선인 윤비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뜻깊은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명도자들의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의리는 저 중 두 나라 인민들을 영원히 가를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킨 혈연적 요대의 뿌리가 되어 세기와 세대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과 같은 위대한 린반 중국 동지들과 같은 믿없고 진실한 보수를 가지고 있는 금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하시면서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본용을 일으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친군한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인인이 습군평동지가 펼친 중국의 꿈을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온 세계의 중화민족의 위엄과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추건하셨습니다. 다정한 형제 이런 듯 한 집안 식구 이런 듯 저 중 두 나라 인사들이 외교적 관리와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연회장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군평동지가 따뜻한 동기적 우위를 안고 극진히 반대해준 데에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하시고 연회장을 떠나셨습니다. 국정인은 파이포구 이들은 파이포구 중국 화룩그룹을 참관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도시 대련에서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산봉은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역사에 아로새긴 뜻깊은 산봉으로 됩니다. 두 나라 현안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의의 있는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해 하시면서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대련시의 해변가를 거니시며 따뜻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형제적 요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조중친선이 생기있고 활력있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 화법 김종훈 동지와 습군평 동지는 조중친선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수호하고 보다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에 대하여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습군평동지가 방추도 빈관 성도각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오찬에 앞서 김종훈 동지와 습군평 동지는 참운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셨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우정과 전경, 흠모의 감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중요한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친형제의 따뜻한 성이 넘치는 오찬은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동지적 친분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습군평 동지에게 중국 체류기관 성심성의를 다하여 각별히 관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어린 고견을 들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정을 표하시고 작별히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8일 오후 체류 일정을 마치시고 전용기로 대련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대련 국제비행장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연예 서기처 서기인 왕헌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연예 대비윤락부장 송도 동지와 련용성당 연예 서기 진구발 동지 대련시당 연예 서기 담작균 동지가 완성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귀국길에 오르시면서 습군평 동지에게 감사 소환을 보내셨습니다. keh ske점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비원의 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희 중화이민공화국 주석 습군평 동지의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로세대의 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며 부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김정은 동지와 습군평 동지 사이에 두터운 동지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조중 친선은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 사이에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나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